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청렬사 기자 송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수현 기자님 모시고 미아베 미우키 미미여사의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이번 주에는 유혹하는 YG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군가 첫 번째 시리즈 설정 좀 얘기했고요 두 번째 책 제목이 이름 없는 독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제목 좀 읽고 시작하죠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2015년 우리나라 한글판 기준으로 아니요 아니요 일본판 기준으로 다 일본판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왔군요 한국어판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착가상이 참 좋아요 원서 기준으로 2016년에 나온 그 다음 작품은 희망장 희망장이 뭡니까? 희망의 장소입니까? 장례입니까? 영숙이름? 희망장이라고 하는 여관이름입니까? 장소이름 맞아요 여관이름 맞아요? 주택단지이름 주택단지이름 아 장? 아 주택단지이름 그러니까 사택 같은 거 아니 그 저 일본에는 이 장자를 그렇게 어떤 단지 같은 데 나와도 썼더라고요 우리는 다 여관에 봐주는 거잖아요 여관에서 벌어지는 건 살인사건인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작품은 2018년에 나온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나온 작품은 음해방정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약간의 외전 요것만 출판사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아베 미유키의 이 스기무라 사부로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행복한 탐정 시리즈는 다 북스피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 나오고 나서 갑자기 행복한 탐정 시리즈 판매량이 늘고 그러면 북스피어에서는 채권상 연락하셔야 돼요 사실 사실 그 YG나 JYP가 북스피어 출판사 책을 둘이 합쳐서 한 100권은 팔아줬을 거예요? 엄청 많이 팔아줬을 거예요? 우리 이 집 책 많이 사는데 사장님이 우리 그 사실을 모르는 거지 듣고 계시나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푸시케의 숲 사장님은 방송도 들으시고 채권상 좋아하시는데 뭐 북스피어 사장님 뭐 아이고 니네들이 우리 소개 안 해줘도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책 재밌는 책 많이 표현하는 출판사라서 이 많은 시리즈의 각각의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행복한 탐정이라고 하는 스기무라 사부로 삼나무 동네라는 성을 갖고 있네요 스기무라 아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 아 니혼거 스코시 한자를 이렇게 떠올리면 스고이 스고이 사부로는 이제 삼랑 이치로는 일랑 아 왜 이렇게 내가 창피하냐? 얼굴이 빨개지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서양 작가들은 그리고 한국 작가들도 주인공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고려를 하잖아요 이게 뭐 라틴어 어원이 어떤 거다 뭐 우리나라 같은 한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하는데 일본 작가는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 필명을 지을 때나 주인공 이름을 쓸 때 이럴을 모르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자 그래서 쏘리 쓰리마세 스기무라 상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길래 지금 행복한 탐정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일단은 그거 말고 이제 그건 기본 설정이 어 어 그리고 그 일단은 굉장히 이의가 발라요 어 jyp나 yg 같지 않아요 으쌰 같이 물귀신 작품 아니 jyp나 yg 같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예의가 없다는 우리는 예의가 없다는 건데 나는 폴라이트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발라요 나는 경우가 없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호감을 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이라던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요 근데 반면에 그 이제 위기에서 그 여성을 구해가지고 그 여성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거나 혹은 미국의 하드보이드 스릴러의 주인공처럼 뭐 총을 잘 쓴다거나 뭐 일본이니까 칼을 잘 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총 같은 거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그럼 뭐 어마어마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뭐 추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걸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뭐 이럴 정도로 고구마 캐릭터? 고구마 캐릭터 약간 어수록하고 내력이 떨어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북유럽의 그 답답한 스테판 스테판 안헴에 나오는 그 약간 좀 우유부단하고 좀 아니 거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거기보다는 나아요 주인공은 좀 추리력은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요? 거기보다는 훨씬 나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막 그런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막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한테 약간 흑마력을 풍기는 아 그 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흑마력은 풍기는데 만나진 않아요? 전혀 없고 아니 흑마력도 풍기지 않는다니까요 아 흑마력도 없다고 흑마력도 없다고 시키겠어요? 칼퇴한 다음에 아 저녁 있는 삶 네 집에 와가지고 아이한테 그 반지회장 시리즈 호빗 읽어주고 그 소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근데 소설 재밌다니까요 그 이름 없는 독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텐션이 올라가는데요 이름 없는 독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독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 없는 독 있잖아요 독 독은 포이즌 첫 번째는 오 이건 진짜 스케일이 좀 큰 사건인데 청산가리로 누군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여러 명을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주사를 놓은 다음에 그걸 먹고서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네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약간 일본 사회가 들썩 그거 일본 사회가 들썩들썩할 일이잖아요 그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죠 묻지마 범죄 일단은 그게 그 한 축이고요 이 이름 없는 독 스토리 한 축이고 또 한 스토리는 뭐냐면 이것도 어쩌면 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스기무라 사부로가 그 대기업 홍보팀 사보팀에 있잖아요 그 홍보팀에 아르바이트생 그 여자 직원이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직원이 회사 사람들과 싸우고 출근도 하지 않고 막상 해고를 통보하면 막 악을 쓰면서 회사가 나를 탄압했다 스트레스 듣게 말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그쵸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항상 이제 회사의 입장 그 다음에 상사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입장 그리고 뭔가 그런 그 상황에 처한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생 직원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난감한 경우 막 들었거나 혹은 직접 겪었거나 저는 사실 직접 경험한 적도 있거든요 뭐 우리라고 없겠어 덕하게 궁금하잖아요 청산가리살인은 뭐 여기 지금 4명 직장생활 연수 다 합치면 근 100년이야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투소 올리고 막 그러는 거죠 이 사보팀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될까 하다가 스키무라 사보로가 의뢰를 해요 탐정한테 아 다른 탐정 진짜 탐정한테 가탐이라고 하는 아 기탐이라고 하는 진짜 탐정한테 의뢰를 해요 그 기탐이라고 하는 탐정이 여기서 약간의 멘토 역할을 하는데 그 기탐이라고 하는 탐정이 약간 스기무라 사보로의 탐정 스승 약간 시리즈를 관통하면서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아 그래 기탐이라는 스승이 그때 뭐라고 조언을 했었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대색이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납니다 그 기탐이를 통해서 스기무라 사보로가 그 청산가리 무차별 묻지마 사건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진상직원이랑요? 아니 그러니까 진상직원 문제 때문에 기탐이라는 탐정과 연결이 되는데 그 기탐이란 탐정 때문에 그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와 연결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 사건까지 이 이름 없는 독에 한 스토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보로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원래는 장인어른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새 집을 지어가지고 독립해서 나오겠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잣집 딸내미니까 뭔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재 해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자 싶은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즈음에 이 이름 없는 독이 나온 시점이 일본에서 2006년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어요 이 즈음에 새집 중후군 음 그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게 있었어요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환경으로 몬 네 환경으로 몬 근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는데 그 새집 중후군 같은 그런 화학물질을 피하려고 하는 그 와이프의 노력 그것도 이제 하나의 독인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추구로 해서 이 독이라고 하는 화두로 이름 없는 독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전개를 해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탐정 소설이라고 부르려면 탐정은 안됐네요 아직 뭔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르바이트생 여자 직원 그 다음에 그 청산가리 묻지마 사건 늘 해결하는데 스기무라 사부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직은 탐정이 아니에요? 아직은 탐정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마추어 탐정인거지 그러니까 되게 오래걸린다 행복한 탐정 시리즈인데 2권이 끝날 때까지 또 아직 신분이 탐정이 아니면 언제 탐정되고 3권에서 언제 언제 멋지게 해결하고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름 없는 독이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재미도 있거니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스기무라 사부로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미미 여사가 좀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 넓은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연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싫어도 깨닫게 된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로 옆에 나타나면 화가 나면서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이름 없는 독이라고 하는 제목과도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막연한 악의를 품은 독들이 곳곳에 있고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그 독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미아베 미유키는 보여주고 싶고 또 독자들한테 경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 되게 답답하고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스기무라 사부로가 좀 중화를 시켜주죠 예를 들어서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을 막 진짜 무슨 해리보슈 같은 경찰이 주인공여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읽으면 진짜 막 기분 나빠지고 막 그런데 하다가도 어쨌든 간에 스기무라 사부로 퇴근하면 딸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는 게 약간의 완급조절을 해준다거나 할까 그런 매력이 이 소설에 있고 그게 또 미미어사도 이 소설을 또 좋아하고 이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본에서는 드라마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 드라마의 중요한 설정들이 다 소설 설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간 거거든요 드라마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이 시리즈도 더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지금 5권이 나왔는데 5권이 일본에서 몇백만 부가 팔렸다던가 뭐 그렇던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일본어 좀 하시니까 아니 그냥 독백한 겁니다 독백 혼잣말 아니 그러니까 유혹하는 YG가 내가 묻고 아니 혼잣말 방송에서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제 이름 없는 독 까지 이제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스키무라 사부로가 약간 사건이 나를 따라다니나 흥미를 느꼈네요 불행이 나를 따라다니나 약간 뭔가 불행한 사람들의 사연이나 답답한 사람들의 사연이 나를 따라다니나 이러면서 약간의 쾌감도 느끼면서 불안감도 느끼면서 약간 그리고 또 그 이곤에서 만난 그 진짜 사리탐정이 약간 의미심장한 어 너도 너는 왜 자꾸 네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어쩌면 탐정이 네 천직일지도 모른다 점쟁이가 하는 말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암시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거의 한 9년 정도의 간격이 지난 다음에 2015년에 다시 미미 여사가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제 스키무라 사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세 번째 책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되게 기네요 엄청 두꺼워요 아 아 jip는 안 읽겠네요 어 엄청 두꺼워요 이름 없는 독까지만 읽으시겠네요 정말 궁금한 게 이 미미 여사는 처음에 첫 번째 거나 최소 두 번째 거 쓸 때 그 뒤로도 이거를 쭉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있었는데 이렇게 9년이나 있다가 썼을까 근데 왜냐하면 누군가랑 이름 없는 독 그 드라마가 언제 나왔죠 201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나고 그게 완전히 인기를 끌면서 그래서 15년에 하나 더 쓴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미 여사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봐요 그런 거냐고 일본어를 못해서 전화번호 알면 우리 회사에 일본어 되는 기자 있어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저기 복스피어의 통해서 대표님이나 편집자님 좀 궁금하니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름 없는 독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진짜 탐정은 아니었는데 9년이 흐른 후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에서는 그럼 이제 진짜 탐정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탐정씨를 친 거예요? 이때도 아니에요 이때도 아닌데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을 편할 때도 아닌데 나이는 먹어요 그러면? 나이는 계속 먹어요 주인공이 나이는 계속 먹어요 시간 동안 나온 건 9년인데 그럼 소설에서는 네 그러니까 희망장이나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는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이도 점점점 처음에는 미치약 아동이었다가 유치원 갔다가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예를 들어서 2003년 첫 작품 때 주인공이 그때 결혼하고 했으니까 30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20대 후반 2018년 마지막에는 15년 지났으니까는 45살 뭐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이는 먹고 있어요 네 그렇게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탐정은 언제 되냐고 네 근데 이제 십자가의 반지의 초상에서는 일단은 설정만 알려주세요 언제 되는지 탐정 언제 되냐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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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돼 아니면 희망장에서 돼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아니면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해서 드디어 되는 거야 언제 되냐고 희망장에서 돼요 희망장에서 탐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시험 봐야 돼 에듀윌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할게요 십자가 반지의 초상에서는 그 스기모나 사부로가 대적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악이 다단계에요 다단계 다단계 일본에서도 이때 다단계가 문제였나 엄청 문제 다단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 어 근데 일본에서도 더 문제 특히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뷰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본의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일본하고 한국의 다단계는 달라요? 주로 건강 미용 뭔가 이런 계열 이 많고요 미국 다단계는 그냥 일확천금 계열 금융 계열 이런 게 좀 많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다단계는 이제 거악이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구조적인 악이잖아요 구조적인 악이고 근데 똑같아요 아기를 가지고 선량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피를 빨아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다단계 피해자 다단계 가해 구조 그룹이 이랑 스기무르 사부로가 약간의 그런 억울함을 해결해 주면서 대적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반지 초상에 나오는데 이 와중에 가정의 균열이 생겨요 행복한 탐정이 약간 불행해집니까 이혼했다고 3편에서 이혼했다고 아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저는 YG 표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인양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지인인 줄 알았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의 반지의 초상 스기무라 친구인 줄 그러니까 십자가의 반지의 초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그냥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 스기무라 사부로 3편이다 이러면서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어 어 어 이거 설마 이혼해요 네 아 이거 아 스포일러인데 죄송합니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근데 이제 이혼의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어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고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은 음 어쨌든 간에 그걸 이야기하면은 진짜 그건 그냥 완전 스포일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이 다단계에 빠졌나? 어 부인이 다단계에 빠졌다 뭐 다양하게 상상해줘서 좋아요 스기무라가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혼 이혼 하면서 그 재벌청소 일가와의 관계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딸은 엄마랑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자기가 엄청 자기랑 사이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호를 단신 실업자 신세가 된 거예요 위자료도 못 받고요? 위자료는 받았겠지 네 그리고 오 진짜 생각해보니까 희망장에서 탐정이 안된다 희망구분이에요? 행복한 예비탐정 시리즈나 행복한 아니 뭐 행복하지도 않네 뒤에 가면은 아니 희망장에서 탐정이 되긴 되는구나 행복했던 탐정 지망생 시리즈 아닙니까? 희망장에서 탐정이 되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호를 단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이 탐정이 되긴 된다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장에서 고향이 내려간다고요? 아니 뭐 자격증을 따야 되냐고 그걸 다 보려봐요 십자가의 반지의 초상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균열이 생긴 다음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를 단신 그냥 빈털터리 신세 실업자가 되어가지고 뭐 도쿄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있을 이유도 없고 회사도 그만뒀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생계를 도모하자 이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농사나 짓자 근데 고향에서는 이미 재벌가의 대리사유로 갈 때 의절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대리사유로 갔다고요? 대리사유로 간 거니까 그리고 반대했어요 격이 안 맞는 그런 집안에 결혼하는 거 우리는 반대다 이러면서 오히려 집안의 농가 전통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농사만 지어오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어머니 그 다음에 형네 내외는 또 아니 저 자식이 재벌가 사유로 갔다가 끈떨어져서 다시 와서 혹시 이 농장을 노리는 거야? 이러면서 형수님도 약간 눈총을 주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네요 그래서 누나 내외가 약간 거둬주는 식으로 하면서 고향에 있는 직판장에서 일을 해요 직판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향에서 생긴 사건들에 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사건 파일 형식으로 희망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희망장은 네 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편집은 아니고 그냥 약간 옴니버스 뭐 이런 계열입니까? 이야기 네 편 약간 개별개별의 이야기는 네 번의 사건이 아니라요? 네 번의 사건인 거죠 주인공은 다 똑같은데 주인공은 다 똑같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스기모로 사부로가 점점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휘말리면서 또 사건을 해결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정식으로 제안을 받아요 그 고향에 도쿄에 약간 사립탐정들을 거느리면서 우리식으로 흥신서 근데 이렇게 규모 있는 그런 조사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어 좀 약간 부잣집 도련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 부잣집과 연관이 많네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그런 스기모로 사부로를 눈여겨보다가 어 우리 사무소에 프리랜서 비슷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아예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탐정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희망장에서 탐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자격증은 필요 없는 거군요 자격증은 디테일에 집착하는 국가공인 자격 이런 건 아닌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가 희망장이 나오고 나서 2012년 후에 2018년에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한참 진행 중인 국면에 나왔었는데 이 어제가 없으면 이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를 없다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꽤 긴 이야기 하나랑 그 다음에 짧은 이야기 두 개로 세 가지 사건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기모로 사부로가 본격적으로 탐정이 되어가지고 사건 의뢰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 내용들이 이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게 더 약간 세져요 사건들이요? 사건들이 사건들이 좀 세져요 점점점점 더 그런데 그 본류는 다 똑같아요 아까 그 이름 없는 독에 나온 당신 주변에 있는 독두를 경계해라 근데 그 독두를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희말리게 되고 어떻게 희생자가 되고 그래서 약간은 그 희생자의 약간 원혼을 달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 원혼이라는 게 진짜 무슨 뭐 귀신 시나락아 먹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약간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실타래처럼 월퀸 걸 좀 끊어주는 그런 풀어주고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스기모로 사부로가 계속하면서 점점점 이제 노른한 탐정이 이제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그 모모코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스기모로 사부로를 주인공으로 했던 그 미국의 탐정 시리즈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딸이 아빠랑 조력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설정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해리보슈도 그렇죠 이제 딸이 크면 경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마이클 코넬리 책은 언제 또 나와요 왜 번역을 그걸 나한테 제가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저분도 대단합니다 난데없이 네 갑자기 생각났지 아니 근데 그 이런 게 계획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스기모로 사부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에 대한 설정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날이 커가지고 딸이 아빠의 직업이라던가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조력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미미 여사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미 여사는 이 스기모로 사부로 시리즈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가 기력이 닿을 때까지 좀 시리즈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럼 탐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5편이네요 희망장이랑 그 다음에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그 저는 이제 오늘 유혹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YG가 계속 긴 말씀하시니까 짬짬이 여러가지 컴퓨터 보면서 화면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위키피디아 미미 여사 일본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원제가 다 똑같거든요 누군가 이름 없는 독 희망장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시리즈명도 같아요 시리즈명도 행복한 탐정이에요 아 시리즈명은 그냥 스기모로 사부로 시리즈죠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탐정 시리즈로 행복한 탐정 시리즈는 YG가 붙인 아니요 그 아니요 행복한 탐정이라고 인터넷 서점에서 치면 이 시리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스페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 캐릭터를 만들 때 그 뭐 약간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거기서 평범한 그런 탐정에서 탐정을 만들게 만들어보겠다고 한 거니까 또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가면서 왜냐하면은 그 재결합이 될 가능성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딸을 통해서 뭔가 연계가 될 가능성 같은 것들로 배제할 수는 없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쭉 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다 원제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이게 아마 이거 같아요 시기상으로 이 책은 원래 제목은 해태로의 장례행렬?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해태로의 장례행렬 해태로 해태로? 해태로라는 건 다른 거 네 호모의 반대말이 해태로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 딱 한국어로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나는 해태로의 장례행렬이 뭐야 해태로의 장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목을 이렇게 의역해서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으로 바꿨고요 등장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나이는 서른다섯 살이라고 20대 후반이 아니고 서른다섯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약간 소설의 연도보다는 나이가 조금 천천히 먹는 걸로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스키무라 사부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런 시기면 이 다섯 권 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저도 좀 시간차를 두고서 읽어가지고 그런데 다 몰입감은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미어사 소설이 기본적으로 몰입감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독이 저는 제일 재밌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도 저는 정신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장이랑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는 좀 호흡이 조금 짧잖아요 당연히 사건 사건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개별 사건들마다 좀 재밌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면 저는 이름 없는 독 1번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2번 누군가 2번 혹은 3번 그리고 희망장이나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에서는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 에 절대 용도라고 하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 꽤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중편도 아니죠 그 정도면 경장편 정도 분량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저는 앞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 없는 독 십자가의 반지의 초상을 좀 잇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미 여사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행복한 탐정 시리즈라고도 불리는 스기무라 사부로 탐정인지 탐정인 듯 탐정 아닌 탐정 같은 탐정 지망생이었다 탐정이 되는 그리고 행복한지 아닌지도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섯 권의 책 외저는 뭐 그냥 잠깐 등장할 테니까 아니 근데 이 음해방정식도 이것도 봤어요? 재밌어요? 네 그 재미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지는데 다행입니다 뭐 하나라도 제껴줘 아 속 시원하네요 제일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아벤 미우키가 굉장히 공을 들여 쓴 소설 중에 솔로몬의 위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JT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약간 이건 화찬한 이유랑 비슷한 설정들 무대 자체가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에 한 중학교에서 눈이 내리는 날 잠깐만 그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왕에 책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책도 나왔으니까 음해방정식이랑 연결되나요? 음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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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해방정식이 연결이 되니까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딱 확장이 되는 거니까 되게 많이 확장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음해방정식에서 솔로몬의 위증의 주인공이랑 그 다음에 스기무로 사부로가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계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의 위증만 읽었던 독자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스기무로 사부로 시리즈를 아는 독자라면 솔로몬의 위증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가 노린 거죠 어? 그래? 야 이쪽 독자들은 이쪽으로 견인하고 이쪽 독자들은 이쪽으로 견인하고 마치 마이클 코널리가 해리보쇼 시리즈 팬들을 미키알러로 연결하고 미키알러를 해리보쇼 시리즈를 연결하기 위해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 작품 같은 걸 써내는 거랑 비슷하게 그 솔로몬의 위증에도 이 스기무라가 등장을 하나 봐요 솔로몬의 위증에는 등장 등장해요 여기 지금 일본어 위키페이지에 스기무라 사부로 시리즈에 보면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스기무라가 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장하나? 등장한다고 돼 있는데? 음해방정식에는 등장을 확실하게 하는데 왜냐면 확실하게 그냥 한쪽 편에서 의뢰한 탐정이 스기무라 사부로거든요 그리고 상대쪽 변호사는 그 솔로몬의 위증에서는 아이로 나오는데 10대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나오나? 나오는데 이제 커가지고 변호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로 스기무라 사부로랑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쪽에 서있다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음해방정식하고 솔로몬의 위증은 완전 다른 책입니까?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 왜냐면은 일본판에서는 솔로몬의 위증에 뒤에 삽입 삽화 형식으로 그런 것 같아서 커가지고 이 솔로몬의 위증의 주인공 아이들이 커서 이런 식으로 장성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삽화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의 위증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음해방정식은 진짜 짧은 그 문고판 정도로 따로 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일본에서는 한 권이에요 일본에서는 한 권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다고 제3부 법정 무슨 신초사 문고판 학원에 수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이 책 중편 음해방정식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중편 그러니까 솔로몬의 위증에 활약하는 아이들이 이런 걸 장성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한다 그러니까 한 권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권이 되어 온 거죠 이런 순간이 되면은 아 일본어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이게 의미가 확실하지 않네요 아 근데 그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알기로는 이 음해방정식은 일본에서는 솔로몬의 위증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권이 되어서 나왔고 그 제 기억에는 솔로몬의 위증에는 스기무라 사부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음해방정식에는 확실하게 나오고 아 그런 그래서 일본어판에서는 아 여기에 스기무라 사부로도 등장한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음해방정식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음해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위증은 굉장히 대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아베 미우키를 알지만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모방범 화차 이유 외에 다른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솔로몬의 위증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아베 미우키의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YG한테 쭉 들어봤습니다 자 송 기자 저는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유혹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몇 권이나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이름 없는 독가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름 없는 독은 일단 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름 없는 독을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은 그냥 자동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3, 4, 5권도 다 고만고만하게 재밌습니까? 지금 이름 없는 독이 제일 재밌다 이런 느낌 유황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2, 3권 다 재밌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 없는 독 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다 재밌고 희망장이랑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는 일단 호흡이 짧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스기무라 사부로가 진짜 탐정이 되어가는 과정을 독자들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1, 2, 3권을 재밌게 읽으면 스기무라 사부로 팬이 이미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 이거 좀 읽어줘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왠지 다 살 것 같네요 저는 다 살 것 같아요? 큰 걱정인데요 또 이걸 5권 다 사서 이거 읽으면 기사는 언제 쓰고 회사 일은 언제 할까 송 기자가 출연했을 때는 유혹을 약간 약하게 하세요 되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번에 혹시 이런 기획을 할 때는 한 권만 갖고 유혹합시다 시리즈 같은 거 말고 시리즈 같은 거 유혹하잖아요 마이클 코넬리 우리가 유혹해가지고 저 사람 20여 건 다 보느라고 지금 유혹하는 YG에서는 기본 컨셉이 YG는 쭉 읽었지만 JYP는 읽지 않은 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JYP 이거 다 읽겠습니까? 안 읽겠죠? 나는 안 볼 것 같아 안 읽겠죠 근데 재밌어요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짚어서 딱 읽으면 오 이거 재밌네 아까는 처음 것부터 읽어야 된다며 누군가부터 아니 굳이 한 권만 다 읽기 싫다면서요 다섯 권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나 같은 인간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다섯 권을 읽냐 이름 없는 독 하나만 딱 추천해라 저는 저는 이름 없는 독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름 없는 독 그 세 개의 독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맞물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청산가리 그리고 세집증후군 하나는 말씀 안 하셨는데 진상직원 진상직원은 그것도 회사의 독이다? 진상직원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독 진상직원을 독에 비유한 거에요? 네 독에 비유한 거죠 청산가리 같은 존재다? 진상직원은 세집증후군 같은 존재다? 사실 나중에는 사실 회사의 직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회사가 되게 분위기 안 좋아요 그거를 상직원 증후군이라고 아 그래요? 사실 나중에는 사실 나중에는 있는 말인 줄 알았네 지금 JYP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신참증후군이라고 사실 나중에는 비중이 비슷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소설에서는 아 그 세 직원 때문에 일이 커져요? 네 진상직원이 네 주관님 책 나눠 사가지고 나눠 읽을까요? 아니 난 돈은 있어 책 살 돈은 있어 읽을 시간이 없을 뿐이지 아니 그럼 책 좀 빌려주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팍팍한 살림에 그러게요 책 사느라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잖아 또 소장팍인가 봐 소장팍인가 봐 맞아요 책을 많이 빌려줘봤는데 다 안 돌아오더라고 책을 보내면 맞아요 그렇긴 해요 아니 그 직원이 좀 책 좀 빌려서 안 돌려준다고 무슨 독 취급하실 겁니까? 아 저 독 취급다 지금 눈치가 없었네요 이름 있는 독 이름 없는 독이 아니라 누군지 알겠는 독 마무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한데 원했던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는 네 이번 주에 유혹한 책들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들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유혹당에서 유혹당에서 읽었는데 혹시 거지 같다 이러면 또 아낌없이 비판적인 댓글 네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냐 뭐 이런 거 환영합니다 읽었는데 역시 재밌었다 역시 와이지 이런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 주 통으로 할애해가지고 그 북스피어에서 나온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북스피어는 펀딩에 참여한 회사가 아닙니다 돈줄 안 내주셔도 됩니다 전혀 안 내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햇살 고연님이 마침 송 기자가 방금 얘기한 그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푸시케의 숲 출판사 오늘 푸시케의 숲 출판사 돈줄을 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 카드 모두 사용하고 지인들에게도 돈줄을 부탁했습니다 지인들도 저의 책걸상 사랑을 응원해 주어서 총 10권의 다양한 책을 우리 동네와 옆동네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했어요 신청한 목록을 체크해 두었고 다음 달에 나머지 책들도 또 희망도서 신청할 겁니다 푸시케의 숲 대표님 다음 펀딩 때까지 계속 돈줄 내줄 테니 다음 펀딩도 참여해 주세요 플리즈 이번엔 이건 협박 아니 치킨하트님께서도 저도 푸시케의 숲 출판사 돈줄 좀 내줬습니다 푸시케의 숲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하트를 그리셨어요 약간 하트는 좀 약간 뭐랄까 덧붙인 두루두루두루미님도 이런 이런 정말 돈줄을 내줘야겠어요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푸시케의 숲 검색했더니 안 돼요 이유는 푸시케를 듣기만 하면서 푸시케라고 했더니 푸시케가 아니고 푸시케네요 기담 수집가로 검색한 다음 그 후에 출판사 이름 겨우 찾았습니다 푸시케가 푸시케가 아니고 푸시케라니 도서관에 없어서 일단 도서 신청했고요 저도 지금 도서 구매하러 갑니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와 마거리드 애트우드의 글쓰기에 대하여 푸시케의 숲 출판사 책 두 권 주문합니다 네 최 OOO님께서도 오늘 소개책 먼저 삽니다 너무 읽고 싶어지는 책걸상의 수다 푸시케의 숲의 책은 다 사는 걸로 오예우 목표로 할까봐요 아 이분은 지금 푸시케라고 이게 사실 푸와 푸 그 다음에 시와 쉬 이게 이제 혼용돼서 쓰이는 말이잖아요 출판사 이름은 푸시케라고 쓰여있습니다 외래호 표기법에 맞춰서 푸시케가 맞는거죠 푸시케가 원래 이거 사이키라고도 번역하고 마음 혹은 가끔 약간 괴기스러운 분위기일 때는 심령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누구랑 사귀던 사람이더라 사랑의 짝대기 그 누구야 맺어주는 큐피드 큐피드 애인 큐피드의 연인 중에 하나일걸 푸시케가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 푸시케의 수피라는 출판사였구요 네 그리고 재미 OOO님께서도 푸시케의 숲 출판사 돈줄내로 갑니다 좋은 책 정말 많이 편해셨네요 제가 읽은 책도 꽤 되네요 커피조아님도 아묻다 책 먼저 구입했습니다 작가님 연배와 고향도 비슷해서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책 속에서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좋은 책 많이 내시는 출판사 푸시케의 숲으로도 책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아이고 펀딩 할만하네요 출판사 다카포님 댓글도 수연 기자 좀 읽어주시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YG님 이호석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미조의 시대를 인상 깊게 읽고 이서수 작가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장편이 나왔군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세 분이 2대1로 이 작품이 과연 21세기의 난소공인가 아닌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부분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노동을 이어 나가시는 분들의 애완과 삶을 조명한 작품이라니까 더욱 흥미롭고 얼른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시고 유쾌한 방송 만들어 주시는 채껄상 감사합니다 네 다카포님 감사드리고요 세바공님 로라님 챗땡땡땡땡님 펫프리걸님 햇살고유님 또 카페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생축 메시지 네네 덕분에 생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 또 뭐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일 축하 메시지 받은 것까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아니 댓글 남기셨으니까 뭐 이 정도는 댓글 정리하는 사람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자기는 생일날 오픈모인까지 했으면서 아 진짜 너무 웃기네요 두 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기분 아프세요 아니 그 생일날 오픈모임은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했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혹시 또 나 몰래 어디 생일날 사람들 만났어 뭐 이런 거 착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생일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생일날이랑 겹치죠 지금 내년 생일날 내년 jrp 생일날 또 오픈모임 하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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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